무당집이 비었다고 들어가면 인생 조진다 제가 인생 살면서 딱 한번 보았던 귀신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때는 20년 전 여름방학이었는데 겁나게 더웠던 걸로 기억하네요 그런데 중학교는 방학 때마다 봉사활동 일합시고 학교 청소를 시켰죠 정말 정말 가기 싫었는데 중학교 때 좀 잘라간다고 후기롭게 담배도 뻑뻑 피워댔으니까요 무튼 사건의 발단은 담배 때문이네요 귀가 꽤나 많이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학교 청소를 마치고 교문을 나왔죠 그때 저희 학교가 산 중턱 상당히 가파른 곳에 위치했었는데 교문을 나오면 그 앞으로 빌라촌이 한창 들어서는 곳과 다른 곳으로 통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빌라촌은 그 시절 우리들의 흡연 장소로 쓰이고 있었죠 저와 여자애들 비와시는 빌라촌의 주차장 사이로 몸을 숨겨 담배를 피우려 했죠 담배 한 대 피우면서도 무슨 말이 그리도 많았는지 딱 기분 좋게 한 모금 빠는데 때마침 거기 사는 아저씨가 내려와서 호통을 치더군요 요샹놈의 새끼들이 맨날 여기 와서 담배 지리고 백가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들이 우리는 놀래서 그 빌라를 빠져나왔는데 막상 비도 많이 오고 갈 곳도 없고 어디 가노 어디로 갈 곳을 연발하며 비를 피할 곳을 찾았죠 또 웃긴 게 그 빌라촌에는 비와 시의 집도 있었는데 시가 갑자기 묻더군요 우리 집 옆에 무당집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볼래? 제가 되물었죠 무당집이면 무당선다이가 근데 그 길을 우째 가노 귀도 한 마디 거들더군요 그 무당집 앞이 우리 집이다이가 그 무당장사 안 되는가 이사 간 거 같은데 기었을걸 그렇게 우리 셋은 의견이 맞아 그 무당집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들어가면서부터 느낌이 쇠하더라고요 진작 맞게 그냥 집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무당집은 일반 주택이랑 다를 바 없이 조그마한 마당에 샤시로 되어 있는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왠지 들어올 때부터 느낌이 좀 싸해서 있기 싫었는데 남자 체면에 또 여자애들 보고 나가자고 말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나 혼자서 그의 사안 기분에 심취해 있을 때 기가 대뜸 말하더라고요 적이 뒤였으니까 저기 들어가서 코하고 가자 저기는 영감증이들 안 올 끼니까 절로 가서 한 대 푸고 가자 그래서 그 무당집 현관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 구조가 어땠냐면 미다지 현관이었는데 그걸 열 때부터 끼익끼익 하는 소리가 거슬리더라고요 그냥 들어갔는데 현관 가운데가 거실이고 양옆으로 방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기해서 여기 귀신 나오는 거 아이가 나오라 케라 바로 담뱃방이다 이렇게 무서움을 이기기 위해 소위 센척을 하고 있었지요 근데 딱 거기서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냥 오한이 들어서 으슬한 게 아니라 뭔가 내 목덜미부터 엉덩이 끝까지 스윽 훓는 느낌 진짜 그때 느낌은 아직 생각해도 거지 같아요 그 느낌 드는 순간 내가 애들한테 빨리 푸고 나가자 이랬더니 기와 씨는 신이 났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말했죠 가신하들아 빨리 푸고 가자고 느낌 새하다 지금 이랬더니 기와 씨는 점마 쫄았네 저거 쫄보가 호출 열고 안쪽 팔리나 사나이 자존심을 살살 끊더라고요 나도 오기가 생겨서 무서움을 참고 담배를 한 대도 물었죠 근데 또 사춘기 때의 호기심이란 게 참 기가 갑자기 야 옆방에 뭐 있을 거 같노 라는 질문들을 던지더군요 또 그때 우린 있어봐야 뭐 있겠나 어차피 빈집인데 먼지랑 바큐벌레나 기어 댕기겠지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문을 누가 열지 정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이 자꾸 남자인 내가 제격이라며 열라고 그러는데 정말 열기 싫었죠 아니 그때 정말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방을 먼저 열어보기로 했는데 나름대로 소름돋었던 게 빈집이라면서 족자며 향냄새며 신들한테 주는 재싹마저 깔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랑 씨한테 물어봤거든요 여기 빈집이라며 기와 씨가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깔끔한 건데 진짜 그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난 애들 설득해서 그냥 나가자고 했죠 빨리 비 더우기 전에 할무의 집 가서 자고 싶다라고 말했지요 근데 또 왕성한 호기심이 어디 가질 않은 기가 옆방도 마저 열어보자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옆방에 손도 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난 죽어도 오절겠다 그러니 비가 자기가 연다고 했죠 비랑 씨가 둘이서 문 열고 나는 뒤에서 들어가기로 했는데 진짜나 거기서 미친 오줌 싸고 난리 날 뻔했는데 그 방에 뭐가 있었냐면 진짜로 처음에 비랑 씨가 들어가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뭔때 뭐 있나 이러면서 따라 들어갔는데 진짜 시간이 멈춘 느낌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하얀 옷 입고 죽으려 앉아있는 여자였는데 가만 보니 방바닥에다가 칼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셋 다 그걸 보고만 있었죠 몸이 안 움직이는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처음엔 푹푹푹 이렇게 칼질을 했었는데 고개가 우위 쪽으로 수서스 돌더니만 그 여자 입가에 씽 미소가 지워지면서 갑자기 미친 듯이 칼질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나왔거든요 미친놈들처럼 소리 지르면서 나는 할머니 집이 진짜 전속력으로 뛰어가면 2분도 안 걸리는 거리여서 진짜 미친 듯이 달려서 걔들이 살았나 죽었나 확인할 정신도 없이 할머니한테 가서 행설수설 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애아가 와이래 후들갑 떨었었노 집 무너지 그따 앉아라 이러시면서 물 한 잔 주셨습니다 물 먹고 할머니한테 말했지요 할머니 내온을 학교 청소 갔다 왔다 이가 갔다가 오는데 무당집 들어갔다가 귀신 봤대이 이 말 끝나기가 무섭게 할머니가 등짝을 패더군요 이놈 새끼가 함부로 무당집을 기들어갔었노 이러시며 제 손을 붙들고 법력이 높다는 스님을 찾아갔죠 할머니가 절에 오래 다니셔셔 이런데 예민하시더라고요 절에 가서 그 스님한테 사정 말씀드리고 이런 귀신 봤다 이러니 일단 부적 하나 써서 태운 다음 젖 보고 한 모금 마시라고 몸에 뿌려주시더라고요 그땐 무서움을 시키는 건 다 했죠 그거 먹고 나서 스님이 부적 하나 써서 주시면서 이건 이 학교 졸업할 때까지 몸에 붙들고 있어야 된대이 버리지 말고 안그라모 큰일 난다 하시면서 당부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때부터 제가 지갑에 부적을 넣어 다녔는 손에 들고 다니는 게 습관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여튼 그렇게 하고 저를 진정시킨 후 스님이 할머니께 말씀드려 그 빈 무당집에 한번 가보자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랑 스님은 그 무당집 다녀오셔서는 격앙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느그 저 재단 있는데도 들어가고 귀신 봤다는 방도 다 들어갔드나 몇 명이서 드갔노? 빨리 말 안하기가? 이러면서 막 다그치시더라고요 저는 세 명이서 갔다 뭐 이래저래 말씀 다 드렸는데 스님이 같이 간 애들 됐고 빨리 내한테 오락해라 안그라모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무당집 터져체가 원체 흐르는 기가 음하고 생기가 많다고 그날따라 비도 많이 왔고 음기가 충만하다 못해 터져나온다고 저한테 뭐 다른 기분 안 들었냐 그러길래 제가 말했죠 목덜미부터 아래까지 흐르는 기분을 느꼈다고 스님께서 니는 잘못했으면 오늘 살이 낄뻔했다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무서운데 안 잊혀지는 건 그 스님이 말씀해준 귀신의 인상차기가 제가 본 귀신이랑 똑같더라고요 그 귀신이 원기가 얼마나 강했으모 느그같은 얼라든 대답이 있겠노 이러시면서 니는 절대로 이런데 드가지 말그라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말씀으론 우리가 본 그 재상도 우리가 본 그 귀신을 위한 재상이고 이 집에 살던 무당이 떠난 이유 또한 자기가 다스릴만한 음기가 아니기에 마지막 재상만 두고 간거라고 원래 그 무당집 있는 그쪽 라인이 집이 들어서면 안될만한 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땐 진짜 소름돋았는데 여튼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절대로 그쪽 길로는 안 다녔거든요 할머니 집까지 가는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쪽 길로 안 가고 10분이 더 걸리는 돌아가는 길로 갔죠 기는 다행히 어머니 아버지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거든요 기도지가 겪은 일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진해교회 목사 전도사 이사들 다 나와서 지 머리에 손 흘리고 새벽까지 기도하고 온 집에 찬성 부르고 방학 내내 집에 찬성 가만 나왔대요 근데 난 정말 무서웠던 게 신엔 집에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이 헛소리하고 있네 이 가시나가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갔거든요 나 진짜 무서웠던 게 신의 어머니가 바람나서 지랑지 누나랑 아빠 놔두고 야반도주를 한 거죠 그 덕에 신의 아버지 일 때려지고 알꿀 중독으로 있다가 저녁에 걔네 집 계단이 많이 가파랐거든요 계단 수도 많고 새벽에 그러셔서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신은 전학 갔는데 서울로 간다는 말만 있었고 그 뒤로 한 번 연락 왔다가 그 후에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내가 귀신 태어나서 한 번 봤는데 귀신은 있나 싶더라고요 가위 한 번 안 눌리는 난데 우리 셋 다 본 귀신이 똑같고 같이 겪은 일인데 후에 생긴 일은 소름 돋더라고요 귀신을 그대로 붙여놓은 결과라 그래야 되나 내 부적 어떻게 됐냐고요 졸업식하고 다음 날 스님 찾아가서 지갑에 부적 꺼냈는데 시커멓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또 한 번 소름 결국 그 부적 스님이 태워서 없애주시고 뭐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무서운 건 얘기할 때마다 그때 그 귀신 꿈을 꾸거든요 절대 빈집이나 특히 부당집 비었다고 들어가지 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